이데일이 TV입니다. 해성DS, SK하이닉스, 알서포트, LG이노텍, 고려아연, 셀리버리, 솔브레인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삼양홀딩스, 크리스FNC, 이수화학, 위즈윅스튜디오, 하이브, 셀리드, 라파스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는 SD바이오센서, 파크시스템스, 그리고 ST팜,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삼양패키징, 노바텍, 대덕전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MTN으로 가겠습니다. BH, SD바이오센서, 국전약품, MBT, 동우나나텍, 현대, 이지웰, SK하이닉스, 룸투코리아까지 선정했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SK하이닉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좋지 못하죠.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IT주들도 일단은 고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을 지난주부터 글로벌 증시 포함해서 좀 위협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일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빠르게 좀 반등에 성공한 반등이라기보다는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미국 선분지수가 상당히 급하게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지금은 이제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마이웨이 혼자 자기들 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홍콩이라든지 주변 아시아 국가를 보면 하락이 상당히 진정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기존에 강했었던 섹터가 다시 한 번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IT 기기 생산에 대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수가 있고 데이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돼서의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서버용 PC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해가지고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서버용 PC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의 바닥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걸 본다라면 일단은 오늘 뭐 반등이 단순히 기숙적 반등일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하이닉스는 다시 한 번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바닥을 이제 잡은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반도체가 다시 한 번 주도 섹터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바닥 저점을 좀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시고요. SK 하이닉스는 1%대 강세 11만 7천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 외국계 매수대도 함께 붙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장에서 강부합권 흐름 역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SK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네 다음 종목은 해성DS입니다. 요즘에 이제 패키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뭐 하이닉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T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사양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윈도우가 업그레이드되는 버전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든 여러 가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고사양의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IT 수요, IT 사양을 좀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패키지 업체들의 어떤 수요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 특히 뭐 5G라든지 AI 이런 부분들 특히 5G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좀 부족했다라면 지금은 이제는 주요 칩들이 다 5G 칩이기 때문에 이 성장 모멘텀을 꺾을 수는 없다. 그럼 내년에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판 공급 부족 사태가 좀 장기화된 반면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 상승에도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판 사업 부분이 원래 과거에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없어지고 하면서 지금 소위 몇 개 기업만 남아있고 이 몇 개 기업이 거의 독가점 형태로 시장을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공급을 극혁히 늘릴만한 요소가 적습니다. 굳이 뭐 이들 기업이 공급을 늘려서 가격 경쟁력 경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반면에 수요는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안전적인 가격을 형성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 증가는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이런 호황세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럼 해성DS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심텍하고 비교해 본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DS입니다. 패키징 기판, 어팡역, 슈퍼사이클 올라탔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이 요즘 나와주고 있죠.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 그래도 상승력을 보여줬던 만큼 1%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4만 7,050원인데 다른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해성DS 얘기 나눠봤네요. 계속해서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스 FNC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골프용품 판매를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골프 시장은 매년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일본의 사례를 따라간다면 앞으로도 최소 4, 5년 동안은 연 10에서 15% 골프 인구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프 산업 자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예전에 야외인 말에 따라하면 지금은 스크린 골프가 상당히 대세고, 스크린 골프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졌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골프 인구가 증가하면 계속해서 골프용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제품, 이왕이면 프리미엄 라인을 좋아하시죠. 중저가 브랜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제품의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꽤 하고 있고, 또 온라인 매출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온라인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완만한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2만 천원 하던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계속 완만한 우상향 기조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올라왔다가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겨울 이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내 골프 인구는 계속 늘어났었다는 기대감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크리스 FNC는 충분히 고점 갱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 FNC,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신규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한 8만 천 원대로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흐름 보면 2.31%대 파란불로 4만 6,55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도 소폭이지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골프 인구 증가로 인해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크리스 FNC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선정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심해질 수 있다는데, 왜 여행 관련되냐. 오늘 또 빠지거든요. 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릅니다. 내일 다시 급격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이 반등한 축하다가, 막상 개정하고 나서 상승폭을 다 줄이게 된다라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저점까지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 델타 변이든 베타든,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시장에 충격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된 적이 있었고, 그 충격의 수준도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처음에 10% 조정이 나왔다면, 델타 변이는 한 6, 7% 정도 조정. 만약에 이번에는 그 이하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는, 역시 위드 코로나는 대세구나 한다면, 여행주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행주들, 오히려 지금이 기회들과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물 수요만 가지고도 오히려 코로나 이전의 수익을 더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해서 대한항공의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객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고, 최근에 육가 흐름도 자체도 보시면, 물론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9월,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것이, 한 11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약간 대외 변수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아예 현금을 100% 할 것이냐, 주식을 사야 된다면 어떤 걸 사야 된다고 본다면, 저는 IT 관련된 섹터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일단 현재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 일단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고요. 다만 오늘 저점을 크게 해석한다면, 2만 4천 원을 크게 이탈한다면, 이거는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심각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주식 다 팔고 현금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가고 있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게 기업 합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수급적인 측면이야, 얼마든지 반등을 준다면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병 이슈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시안항공은 계속 합병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관심주로 꼽아주셨는데요. 현재 1%대 낙부 2만 6,850번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 가능하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